음악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입으로 슬슬 나오는 영어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일상생활 속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한마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큰 경사가 있거나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오늘은 내가 쏜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기분 좋은 날 큰 씀씀이로 분위기를 더 띄워주는 내가 쏜다 라는 말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오늘의 영어 한마디 Dinner is on me 입니다. Something is on me. 내가 무엇을 사겠다 혹은 내가 무엇을 부담하겠다라는 뜻으로 직역하면 내게 있다라는 뜻의 on me 가 쓰이는 수거입니다. 주로 밥이나 디저트를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할 때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내가 무엇을 쏜다의 영어식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Let's go out to celebrate June's graduation. June의 졸업을 축하하러 가자. Dinner is on me. 저녁은 내가 쏜다. 내가 쏜다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 Is on me. 기분 좋은 일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하고 싶거나 큰 씀씀이로 분위기를 더 끌어올리고 싶을 때 Is on me 라고 외쳐보세요. 오늘의 영어 한마디 Dinner is on me. 내가 쏠게. 모두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표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상은 오늘의 화제입니다.